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2월에 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으로 꼭 나오시는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모시고 2월의 투자 전략 21년 투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부터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센터장님 2월 리포트 쓰셨죠? 네 썼습니다 제목이? 제목이? 네 불주사의 흉터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불주사의 흉터라고 그 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이걸 또 이해하는 분들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이 불주사의 흉터가 세대를 가르는 데 또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대를? 어깨에 흉터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고 여기 있죠 여기 불주사 네네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BCG 접종이라고 맞아요 진짜 큰 애들도 이만한 애들 네 그렇죠 그렇게 흉터가 크신 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고 요즘 이제 20, 30대 분들은 그런 흉터가 없다고 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아팠는지 몰라 진짜 주사 맞는 날은 진짜 학교 안 가고 싶더라 아파요 아프는지 몰라가 아프지 예전에는 이제 재활용을 하다 보니 이제 좀 뜨겁게 반을 달궈서 스파가 그런 흉터가 남고 아 그래서 불주사예요? 그럼요 네네네 별로 이렇게 소독한 거였지 아 재활용한 거예요? 그럼 아 그래서 불주사구나 제가 이 타이틀을 쓰게 된 부분은 현재 이제 시장 국면이 워낙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강세장에 대한 어떤 효능이 무엇일까 대신 또 이런 효능을 기대하면서 이런 강세장의 주사를 지금 우리 경제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남을 수 있는 흔적, 흉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천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1월 전망 때도 이제 나와서 삼천시대를 여는 거에 대한 바로미터를 제가 3프로TV 구독자 100만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 이틀 지나서 바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4만 결국 한 15% 가까이 지금 이제 늘어나는 속도 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변화 과정에서 과연 삼천시대의 첫 저항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과거에 강세장이 둔화됐을 때 나타났었던 현상들을 현재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충격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규정짓게 된다면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을 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런 자료를 제가 써보게 되었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불주사라는 우선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죠 그리고 이런 강세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연간 전망 때도 시장 레벨업에 대한 기준으로 888이라는 조건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888이 뭐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수출 8% 고객 예탁금 80조 원 삼성전자 8만 원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다 시장이 레벨업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1월 수출 11% 나왔었죠 그리고 예탁금은 아직까지 80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건 보여줬고 삼성전자 8만 원은 애초에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의문은 별로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런 강세장에 대한 주사를 경제에 주입하면서 나타나게 된 다소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이제 펀더멘털 모멘텀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내용에서 이제 6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림은 현재 일평균 수출액과 우리 코스피 트리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일평균 수출은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기소는 올해 적어도 3분기 이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주식시장을 계속 우상향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출이 지지하는 증시가 될 거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수출이 좋다는 거는 상장기업들의 이익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 관련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1분기 상장기업들의 예상 영업이익이 한 41조 정도 지금 집계되고 있어요 지난해가 한 27조였었습니다 작년 1분기 그렇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50% 가까이 이익이 늘어났다 그런데 작년은 사실은 팬데믹 상황으로 충격을 받았었던 상황이니까 작년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이게 어울리지는 않으니까 그 이전으로 한 2년 전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19년도 1분기가 37조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무역 분쟁이 가장 격화되던 시기였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가장 1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이 반도체 호환기 2018년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합니다 2018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54조였었거든요 엄청난 실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실적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등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을 다 떨궈낸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가시적인 실적 변화를 보여줄 것이냐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강세장의 효능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삼천선에 대한 저항의 고민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게 이제 흉터라는 거죠 흉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위치에서의 저항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거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 고민을 하게 된 그림이 지금 이제 7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우리 코스피의 움직임과 코스피의 월평균 수익률을 3개월 기간 평균으로 해서 이제 같이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코스피의 월평균 수익률이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3개월 연속 한 달에 10% 이상씩 올랐어요? 그렇죠 계속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네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의 짙은 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왔었던 것이 바로 직전이 바로 2009년이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어 왔고 문제는 이런 폭등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수익률이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잖습니까 그렇죠 제로로 변한다는 것은 시장이 현 수준에서 멈춘다는 얘기인 거고요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가격 조정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과연 가격 조정이 나타날 건가 기간 조정이 시작될 건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과거에 강세장이 둔화됐을 때 나타났었던 유형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가격 조정이 될 건지 기간 조정이 될 건지 그렇죠.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좀 걱정도 덜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을 보게 되면 상승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년 이상 올랐었던 적은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한 번도 안 쉬고 올랐어요 이 때를 빼고는 3년 주기로 항상 제지를 받아왔었거든요 정포로 걱정하지만 지금 2년 차 초기야 그렇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2년 차야. 작년 하나는 모르는 거야 과거에 3년 차 때 저항을 받았었던 사항들과 한번 비교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사례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슈퍼사이클의 정점식이었었죠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2006년과 2007년에 올라가던 상승의 속도와 현재가 대략적으로 상승률이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2007년 말부터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고 당시에 뉴센틀이라는 기업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등장하고 일부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야, 저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이런 증후 등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이 구조적 악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골치를 아파하고 있었었는데 문제가 이 문제 등이 이제 월가 전체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통제불능한 상태로 가게 되면서 금융위를 맞게 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어서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적인 악재가 생기고 통제불능 상황이 오고 버블 붕괴가 왔다 그렇죠 정부가 나서고 연준이 나서도 못 막는 악재가 등장했었을 때는 버블이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9페이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2016년과 2018년 사이클이에요 모멘텀이 좋았었고 경기 호환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이제 반도체 호환기가 막 시작되고 17년도부터 갑자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폭주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단 두 종목이 밀고 가는 장세가 연출됩니다 문제는 2018년도가 시작되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시작됐죠 미중 무역 분쟁 그러면서 모멘텀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충격이 금융위기 때와 같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완만하게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 모멘텀 약화 국면에서 나타났었던 조종의 성격입니다 그것도 가격 조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10페이지에 보여드리는 2009년과 2011년 당시예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릴 때 월평균 수익률이 지금 가장 비슷한 시기가 2009년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부터 10년대까지 주가가 지금보다도 당시에는 더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1000포인트 때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복구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먼저 주가가 상승을 시도했었었고 2011년도가 돼서 약간 그 상승이 분화될 만한 시점에서 터진 것이 바로 10년 전에 있었던 동일본 지진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4일에 동일본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건 도대체 뭐야 라고 했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게 되죠 수혜를 받죠 자동차 특히 그렇죠 그러면서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연초의 저항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랬다가 3월 달쯤 돼서 그 동일본 지진이 화학과 정유를 밀어주는 힘을 보여주게 되면서 여름까지 더 뻗어나가게 되는 힘을 만들어졌어요 네 기억나요 그랬다가 뒤통수를 치게 된 거는 여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한번 뒤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후퇴를 하게는 됐는데 여기서의 후퇴가 어떤 본격적인 약세장의 시작이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스피의 시작이 연출됐었던 겁니다 우리 코스피의 본격적인 2000포인트 시대가 열리게 됐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기간 조정하다가 가격 조정까지 가기도 합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레벨업에 대한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나타나는 조정은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성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11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투자자들을 더 괴롭히게 되는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상황은 통화 정책 기조가 긴축 기조였었던 때라는 거죠 대부분 2007년 때라든지 아니면 2016년도 때와 같이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당시에는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긴축 기조로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본 조달 능력이 약화된 때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상당히 거친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2009년과 2011년과의 유사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양정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당분간은 긴축으로 선해될 수 있는 여지 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조정의 밀미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유동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영향을 줬었던 것은 재정 부분을 건드리면서 문제가 시작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 내지는 스몰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시장이 저항을 쉽게 받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지금 삼천선에서 받게 된 첫 저항에 대한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갖추시는 부분 등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연준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발생되는 뉴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정책들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터키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잘 들으려 하시지도 않으세요 지금 터키 정책 금리가 17%냐 15%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잘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문제로서 다루게 되는 현상이 언젠가는 한번 등장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사안에서는 지금도 상황에서 보면 게임 스탑 문제 그러면서 해치펀드가 파산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찾고 롱턴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파산했었던 시기에는 대부분 금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타격을 주고 조금만 기스가 해도 훅 망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좀 빌려줘요 그러면 빌려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문제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당분간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구간대까지는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정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벤트성으로 흉터가 나와도 그게 추세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심한 가격 조정 및 추세 전환으로 볼 일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물경제에 가하는 여러 문제를 일으켜야만 말 그대로 정책당국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썼었을 때 정말 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징후는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2월 중에 예를 들어 어제 말고 그 전주에 목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정도는 좋은 매수의 찬스로 삼아도 별로 말리지는 않으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중요하고 조급해 하시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난주와 같은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했었을 때 용기를 갖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다시 또 시장이 리바운드가 나고 할 때 조급해 하면서 뒤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센터장님 2011년도 간에 그거가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것들이 그때 대장주였잖아요 대장주였었죠 왜냐하면 제 기억에도 저도 일부 그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금융위기의 상응이 굉장히 강했을 때 현대차 대가 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도에 얼마였냐면 27만 원까지 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추세 전환을 해서 지금 23만 8천 원인데 얼마까지 빠지면 7만 원까지 빠져요 주도주가 이걸 어떻게 박스라고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지수는 2000포인트 선에서 견뎌내고 했지만 그때까지 지수를 예를 들면 2000포인트 때까지 끌어올렸던 주도주들 그런데 27만 원을 찍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작년 초에 7만 원까지 빠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 한 번도 27만 원을 트라이해본 적이 없고 올해 초에 27만 원 잠깐 갔었어요 정보점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상 최고가의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박스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도했던 중요한 종목들은 추세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흉터가 크게 날 수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기업을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보면 우리 기업들의 좋은 부분도 있으면서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조금 안 좋아하려는 그런 성향 그리고 좀 머리가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을 하고 나면 뭔가 지키려 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기업들이요 기업들이 지키려 하는 지금 이 정도면 뭔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뤄냈으니 이제 이때부터는 수성 전략으로 가는 게 맞아 나는 소극적인 경영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당장 바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김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주가가 내리기 시작했었던 그 시점에 결국에는 부동산 사옥 매지에 대한 매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렸지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일본의 도요타 사태에서 시작된 부분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두 배 이상 늘리면서 잠재력을 터뜨렸었던 그런 상황이 더 채찍질을 가했었다면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부터 이 정도면 우리는 이제 성공한 거 아니야 100층으로 가고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좀 성과급도 나눠주고 임금도 올려주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수성 전략으로 바뀌게 됐었던 것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때 오히려 더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또 투자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미저러블하게 시장에 제공을 해줘야만 되는데 요즘에 나타나는 우리 기업들의 변화는 조금 그런 증후 등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나왔었던 여러 성장 아이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번 거 가지고 더 투자하겠다 그 투자도 그냥 공장 짓고 어디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술을 가서 사온다라든지 아니면 아주 공격적인 M&A를 한다라든지 이런 변화 등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간 조정이라는 부분 등은 우리가 삼천시대에 이제는 정착을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삼천선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에 있어서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아직도 시장에 대한 진입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제 자료에서 오랫동안 자료를 쓰면서 바뀌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식의 정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의 정점과 주식시장의 정점은 거진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신호로서 나오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완전 고용일 때 그리고 임금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부담으로 작용될 때 이거가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네 전혀 상관없잖아요 지금 고용이 문제지 완전 고용이 지난해도 계속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데이터 한번 찾아보시면 완전 고용이고 특히 미국은 그랬죠 개인 임금이 상승률이 엄청 치솟아 10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었거든요 항상 그런 이유 등이 나오게 되면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프레셔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짧게 2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 이거 설명만 살짝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괜찮으실까요 특별히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성장 아이템에 대한 부분 등은 계속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쪽에서 지금 제시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자산군에서 50%는 IT로 계속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비중 대비 낮추고 있는 부분 등은 금융을 계속적으로 조금 축소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성장 아이템에 대한 키워드로 가져가는 배터리나 또 배터리에서 파생 가능한 여러 분야 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시장이 바뀌게 됐을 때 투자되어야 되고 우리가 미리 확보되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요즘 수소 이런 거 거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시장에서 던져졌던 여러 아이템 등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퓨전 음식 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신선하게 등장 가능한 좀 테마 내지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퓨전 음식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제공할 거고 저희 하우스에서도 그런 리포트 등을 많이 작성할 예정입니다 맛있는 거 좀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이드 디시도 좀 주시고 서비스도 좀 주고 많이 먹다 체해갖고 하여튼 자, 아무튼 오늘도 2월의 투자 전략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김영열 센터장님 또 오래된 팬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